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첫 번째 봤던 시험입니다. 제1회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다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도 분석하고 또 관련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실기 필다평 문제를 풀 때는요. 잠시 여러분들 교재 좀 덮으시라고 그랬죠. 백지 하나 내놓으시고 저하고 같이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들부터 암기하고 있는지 또는 적을 수 있는지를 핵심 사항들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들이요. 여러분들이 해답과 해설 또는 이런 답안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과 또 문제만 있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내는 것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니멀 커셋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선 미니멀 커셋을 구하기 위해서는 엔더 게이트와 오아 게이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엔더 게이트와 오아 게이트에 대한 표젤의 알고리즘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죠. 엔더 게이트는 크기를 증가시킨다. 이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가로로 써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가로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아 게이트는 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세로로 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T부터 맨 기본 사상만 남을 때까지 그대로 작업을 해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 작업입니다. 엔더로 연결되어 있으니 가로로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A1과 A2를 가로로 씁니다. A1과 A2. 그 다음 A1을 보겠습니다. 엔더 게이트이고 똑같은 가로죠. X1, X2입니다. 그럼 A1 자리에 항상 하시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하나만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1 자리에 가로냐 세로냐를 먼저 정해줍니다. 자, X1과 X2니까 가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A2. 자, 그 다음에 A1과 X2는 이제 끝났습니다. 기본 사상까지 같기 때문에 끝까지 그대로 따라가주면 됩니다. A2를 해야 되는데 A2는 세로입니다. 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X1과 X3가 세로로 가면 됩니다. X1과 X3를 먼저 세로로 나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세로로 분열되는 것은 앞에 같은 줄에 있던 내용들은 똑같이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X2도 분열을 해주고요. X1도 분열해주고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 됩니다. 끝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괄호, 집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무엇을 미리 알 수 있느냐 하면 X1과 X1이 두 가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상이. 그럼 우리는 이 미니멀 컷을 구해보나 마나 뭡니까? 표젤의 알고리즘에서 미니멀 컷을 구한 것에서는 반드시 중복된 사상과 중복된 컷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X1,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혀 중복되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젤의 알고리즘의 결정적인 한 가지 단점이라고 했죠. 그죠? 중복된 사상과 중복된 컷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지만 수작업으로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진정한 미니멀 컷이었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선 한 괄호 안에 있는 중복된 것을 먼저 제거합니다. 이게 중복된 사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X1, 2, 1에서 X1이 지금 두 개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X1과 X2만 남겠죠. 그 다음 중복된 컷을 제거해야 됩니다. 중복된 컷이라는 것은 이 전체 괄호가 다른 전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1, 2가 있는데 여기도 1, 2가 있습니다. 자, 3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덜 널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미니멀이라는 뜻이 필요, 최소한, 반드시 다 일어나야 되는 이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는 다 미니멀 컷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왔어요. 결국 이 두 개는 다 미니멀 컷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 2가 미니멀 컷인데 1, 2만 가지고도 미니멀 컷이 되는데 지금 X3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다 일어날 필요가 없이 X3가 빠져도 얘가 빠지면 1, 2가 되죠. 빠져도 미니멀 컷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 2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만약에 2가 빠지면요. X1이 있어야 되는데 X1이 없습니다. 1이 빠지면 X2가 있어야 되는데 X2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1, 2는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3이 빠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얘를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진정한 미니멀 컷에서는 X1, X2 이거 하나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차피 우린 지금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어디다가 달까요? X3에다가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여기에 X3에 어떤 걸 달느냐 하면 오아게이트를 하나 더 한번 달아보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러면 A1, A2 여기는 A3라고 하면 되겠죠. A3고 이 A3에 지금 X3가 없고 A3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X3, X4 하나만 더 달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걸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얘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T에서 갑니다. A1, A2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A1이 end니까 X1, X2 2에 A2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A2는요. X1과 A3가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A2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딱 잡고 앞에 거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없고 얘만 가로, 세로로 나열합니다. 근데 지금 오아게이트에 A2는 오아게이트에 X1과 A3가 세로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1과 다음에 A3가 세로로 갑니다. 자, 이거 가로, 세로부터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 작업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거 정리해야 됩니다. 같은 줄에 있던 것이 세로로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따라서 분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X1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3를 하겠습니다. A3에 오니까 이 A3는 X3, X4가 오아게이트입니다. 자, 이것만 생각합니다. 가로가 아니고 엔더맨 가로로 가면 그만이죠. 그렇죠? 근데 세로이기 때문에 자, X3, 그 다음에 X4 그럼 A3를 했습니다. A3가 X3, X4가 오아게이트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 이 줄 정리합니다. X2, X2, X1, X1 위에 거 끝났습니다. X1, X2,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니멀 컷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중복되는 것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복된 사상 한 과로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나 제거해 주고요. 또 1, 2, 3, 1, 2, 4니까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X1과 X2가 있는데 항상 하실 때요. 개수가 안에 있는 사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절대로 중복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전체 과로가 이 전체 안에 포함되고 남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복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숫자에서는 들어가면 같은 숫자니까 남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1, 2, 자, 여기 들어오면 1, 2가 있고 3이 하나 덜러리로 끼어 있고 1, 2가 있고 4가 하나 덜러리로 끼어 있고 둘 다 미니멀의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똑같이 뭡니까? X1과 X2가 진정한 미니멀 컷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조금만 해보시면 어느 순간엔가 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곡형지가 될 때까지는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아마 숙달이 되실 겁니다. 자, 미니멀 컷과 미니멀 패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미니멀 패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왕 또 연습을 하는 김에 자, 사실은 미니멀 패스를 구하는 거는 결국 미니멀 컷을 한 번 더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쌍대 FT에 대한 미니멀 컷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원래 앞에 있는 FT도의 미니멀 패스를 구하기 위해서 쌍대 FT를 그립니다. 쌍대 FT는 그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반대 게이트를 그려두고 똑같이 반대로 그린 이 쌍대 FT의 미니멀 컷을 구합니다. 자, OAR 게이트이기 때문에 A1, A2 A1, A2 OAR 게이트죠. 그 다음 A1에도 OAR 게이트니까 X1, X2 그러면 A1이 OAR 게이트기 때문에 X1하고 X2가 OAR 게이트로 갑니다. 세로로 가는 거죠. 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A2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에 끝난 거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자, A2로 옵니다. A2는 엔더 게이트인데 X1과 X3입니다. 자, 이거는 엔드니까 X1과 X3로 갑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끝난 것은 X2, X1 자, 가로로 크기가 커지는 것은 위에서 다시 분열할 필요가 없다. 그죠. 만약에 이 줄에 똑같이 채워진다고 X2를 하더라도 괄호하면 어차피 중복되는 것은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항상 중요한 것은 세로로 분열되는 겁니다. 괄호로 분열되는 것은요. 얼마든지 분열하도록 놔두면 됩니다. 또 괄호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복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중복된 사상은. 중복된 컷을 찾아야 되죠. 한 개짜리를 두 개짜리 가져가면 되죠. X1, X1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빠져야 되는 거죠. 빠져야 됩니다. 미니멀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는 것은 X1하고 X2만 진정한 미니멀 컷이 되는 거죠. 쌍대 FT에. 그리고 앞에 있던 원래 FT도 얘는 뭡니까? 미니멀 패스가 됩니다. 해석도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 두 개. X1만 보겠습니다. X1. 쌍대 FT의 미니멀 컷이라 했습니다. 얘만 일어나면 정상 사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미니멀 컷은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컷이라는 것은 정상 경로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도로입니다. 정상적인 도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면 이게 패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패스의 뜻이 정상 경로라는 뜻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컷은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컷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장이 나고 사망하고 결함이 발생하는 것이 컷이죠. 왜냐?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적인 경로를 가게 되면 우리는 패스입니다. 얘가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결함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상 사상도 결함이고 이것들도 이것이 일어나기 위한 결함의 원인들. 이걸 찾아 놓은 겁니다. 요인들을 찾아 놓은 거죠. 따라서 미니멀 컷이라는 것은 얘가 발생했을 때 얘가 발생하면 추락 사망. 이런 결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1만 발생하면은 여기에서 1만 발생하면 1. 요것만 발생하면 정상 사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쌍데프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엔더 게이트입니다. 엔더 게이트이기 때문에 하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 올라가죠. 그죠? 왜냐? 두 개 다 발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발생 안 합니다. 여기서는 오아 게이트니까 발생했기 때문에 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오아 게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 안 한다 하더라도 A1만 있으면은 발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미니멀 컷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 X1만 발생하지 않으면 얘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다른 거 다 발생합니다. 얘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원래 Ft는. 이게 미니멀 패스이기 때문에. 자, 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얘가 발생했습니다. 얘가 발생했으니까 오아 게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발생합니다. 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발생합니다. 엔더 게이트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엔더 게이트이기 때문에 둘 다 발생해야만 올라가는데 하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패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X2 한 번만 더 볼까요? X2가 일어나면 이 해석하는 것도 이러면 자꾸 연속... 아유, 이거 제가 상대 Ft를 지워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엔더 게이트고요. 자, X2가 발생하면 상대 Ft는 발생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른 거 다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A2 발생하지 않습니다. X2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아 게이트라서 A1이 발생하게 되고 오아 게이트이기 때문에 정상사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상대 Ft에 대한 미니멀 컷이 맞는 걸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발생하지 않으면 얘만 발생하지 않으면 얘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1 Ft에 의해서 이거 상대 Ft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 미니멀 패스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른 거 다 발생했습니다. X2가 발생하지 않으니 엔더 게이트라서 A1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다 발생했습니다. 그럼 A2 발생하는 거죠. 얘가 발생하지 않아서 A1이 발생하지 않으니 엔더 게이트라서 위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미니멀 패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니멀 패스는 사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을 때 나머지는 다 발생하고 얘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탑 사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결함이 안 생기고 추락 사명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정상 경로로 갖는 것이죠. 따라서 패스가 되는 거죠. 패스는 좋은 것입니다.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자, 충분히 뭐 충분한 연습은 안 됐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도 좀 공부를 하시고 또 미니멀 컷을 구하는 것도 몇 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결국 진정한 미니멀 컷은 X1과 X2가 된다 하는 거 보시면 되죠. 중복된 사상업체고 그 다음에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덜너리가 있으면 얘는 빠지고 순수한, 반드시 필요한 것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요.